안녕하세요. 까로나입니다.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 잘 도착했습니다. 코로나에 감염돼서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. 지금은 다 나와서 이제 출근도 하고 활동도 시작했어요. 오늘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하고 밖에 나가서 사무실에서 먹을 간식장을 볼 거고요. 나가는 김에 우리 점심도 사 먹죠. 아 그 전에 이거 주문해야 된다. 2주 후에 실습반 개강하는데 이게 부족해요. 한국에서 쿠팡에서도 잘 못 사는데 보라 씨가 또 인터넷 쇼핑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. 아 무슨 알리바바 같은 건가? 어 중국말 잘해요? 이거 다 알아? 아 그런 식으로 쓰는구나. 아 싸긴 싸네. 주문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? 주로 10일에서 2주 정도 걸려요. 아 그럼 우리 개강일자 맞출 수 있겠다. 네네. 좋아요. 영주에 금원 아오이 개입사이 첫. 아 구매 대행 해주는구나. 아 네. 아 네. 아 네. 로아 쌤. 네. 보라한테 중국 인터넷 쇼핑 부탁할 때 뭐 사요 주로? 주로 아기 옷. 아하. 그런데 사람들이 사서 돈을 붙여서 팔았고다. 지금 몇 도야? 현재 외부 기온은 약 3시 35도입니다. 11시의 기온이에요. 저희 장도 보고 또 점심도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생각해보니까 기온물 괜찮을 것 같아요. 1시간 미만은 공짜. 1시간부터 2시간 2천일. 2시간부터 3시간 3천일. 캄보디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차원에서 다들 하고 다니죠? 네. 평일 점심시간 쇼핑몰은 굉장히 한산해요. 마포갈매기. 마포갈매기. 마가리. 저 이번에 한국에서 마포갈매기 가봤거든요. 맛있더라.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먹어요. 고기. 싱가포르 식당도 있고요. 일본식 샤부샤부. 밀크티샵. 흑당 버블티. 여기도 샤부샤부 뷔페. 여기도 비비큐 샤부샤부. 캄보디아에 샤부샤부 비비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여긴 설의 갈매기. 여기도 샤부샤부 뷔페. 사쿠라 뷔페. 마포갈매기 가보고 싶어요. 그래요. 저도 가보고 싶어요. 한국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 마포갈매기 집 갔는데 거기랑 같은 데인가 비슷한 데인가 궁금하다.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엑스칼레이터 바로 앞에 있는 마갈로 왔어요. 마갈. 해피 패밀리. 삼겹살, 항정살, 마포, 차돌박이, 주물럭. 가격은 V80가 없어졌어요. 가격은 V80가 없어졌어요. 어떤 선물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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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 살은 가격이 이 정도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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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비빔냉면을 하나 시켜볼 테니까 고기랑 같이 먹어봐요. 맛있어. 비빔냉면 모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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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마포갈매에 갔는데 이렇게 김치랑 계란하고 같이 굽더라고요. 똑같은 체인점 같은데 여기가 반찬이 더 푸짐하다. 여기가 반찬이 더 푸짐하다. 여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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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야. 여기 왜 이래. 너무 푸짐하게 졌다. 진짜요. 그래요. 여기는 물 안주나보다. 한국은 물은 기본인데 무조건.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많아 뭐? 1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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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빔은 그냥 그냥 끝 엄빗 그냥 띡틱틱 지금은 항상 생각해 이거 보면 지방, 탄수화물 뭐지? 몰라 근데 지금 땅으로때문에 그냥 롯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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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비빔냉면의 맛을 알려주겠습니다 네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냉면이랑 비빔냉면을 제일 먹기 어려워하거든요 한국 음식 중에서 근데 이 기름진 고기랑 같이 먹으면 새콤달콤하고 맛있을거야 비빔냉면 5달러 롯삼 롯삼 잘 섞었어요 매콤하고 새콤해요 먼저 또 왔을거 만나요 롯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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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다진거 넣은 계란찜 먹어본 소감은? 요즘에는 근데 이게 좀 더 인기인가봐요 아니면 마포갈매기의 특징인가? 비빔면의 맛을 잘 알아버린 로아 르타 넘번쪼끼만은 그 사임미 똔또어 근데 냉면 수퍼수퍼다 근데 고래는 쫄깃쫄깃쫄깃 쪼영 수아매 이렇게 양말따에 쫄깃돈치음 미쏘어 당면 해물파전입니다 파전 양말따 전체적으로 다 잘하네요 티용이 좀 특이하게 생긴것 같아요 티용 안하나요? 티용 안하나요? 티용 안하나요? 뭐 혼자 말하고 혼자 웃어요 티용 안하나요? 티용 안하나요?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오늘 풀코스로 쏠거에요 다음코스는 버블티 27.3 쇼핑몰에 에어컨 틀었을 텐데 왜 이렇게 덥지? 덥죠? 나간다운 거 아니지? 아 더워 캄보디아 쇼핑몰은 예전 같지 않아요. 더워요. 전보다 냉방을 덜 하는 것 같아. 시원한 거 사 먹으라고. 갈매기살만 시켰으면 그 갈매기살의 맛을 잘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세트를 시켜서 갈매기살에 대한 기억이 없어. 와 이거 누구 거야? 되게 멋있는 걸 시켰네. 보라. 캄보디아 MG. 캄보디아 MG. 풀코스의 하루에요. 슈퍼마켓 가서 장 볼 겁니다. 푸논팬은 쇼핑몰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네요. 뭐야? 랍스타? 랍스타? 아... 짜파구리 끓여주려고 했거든요? 그런데 라면 종류가 예전보다 적어졌다. 한국 라면. 짜파게티는 없고 짜짜로니가 있네. 이런 거나 있고. 소주 앞에서 멈춰선 보라. 학원에서 먹을 거 사라니까. 근데 네가 봐봐. 근데 네가 봐봐. 아 요구르트. 되게 종류가 많네. 이건 뭐야? 선물?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와서 장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. 배부르니까 별로 사고 싶은 게 없지? 응. 사과주스? 사과주스? 이거? 이 트리탑이 미국 브랜드예요. 이거 맛있어. 확실히 제가 한국에서 이따가 와서 그런지. 여기 있는 음료들이 다들 설탕이 많아. 한국에는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간 차나 제로 콜라, 제로 펩시, 그리고 제로 밀키스 이런 것도 나왔어요.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사먹다 보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겠다. 여기는. 생각보다 2호 마트에 매력적인 제품이 별로 없다. 우리가 사먹고 먹을 간식이 없어요. 그 다음에 다른 맛으로 갑시다. 저기서 계산해. 저기. 10.8. 봉투는 0.1. 재미있어요. 너무 재미있어요. 진짜? 네. 저도 재미있었어요.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즘에 안 바쁘니까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는 거예요. 좋네. 한 번. 나서 뵙겠습니다. maneira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йielen이